3대 세습, 역사 왜곡이 환매를 느껴서 귀순했다고 제가 본인 입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잖아요. 잘못 들은 거 아니죠? 아무튼. 또 귀순도 잘못했죠? 그러면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냥 북한 영화 유튜버가 북한의 사상을 선전하는 홍보 매체인데 그걸 그대로 수용하라는 그런 의미로밖에 들리지 않아서 이거는 본때를 보이지 않으면 계속 이럴 거란 말이에요. 본때는 어떻게 보여야 됩니까? 국가가 나서서 수사해야죠. 태용호 의원 자체가 미세울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좀 자기가 뜨기 위한 전략적으로 개인적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국회의원의 지위에서는 결코 해석하는 안 되는 부적절한 말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사과를 드린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용이 되기 위해 잠시 숨고르고 있는 야인들의 입담. 박원철, 이경용 전 11대 도 의원과 함께하는 야인시대. 지금 시작합니다. 예, 앞서 예고해 드린 대로 오늘 특별한 두 분, 야인시대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철 전 의원, 이경용 전 의원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배경음악 상당히 의미 있는데요. 타이틀송을 듣고 두 분 깜짝 놀랐어요. 얼굴을 마주 보셨습니다. 그런데 용이 되실 건 맞잖아요, 두 분 다. 저는 이미 용입니다, 경례. 그러네요. 두 분 또 오랜만에 저희 청취자분들께 인사를 하시는 것이어서 청취자분들께 짧게 인사 한마디씩 좀 부탁드릴까요? 박원철 의원님부터. 네, 도민 여러분, 라디오입니다만 이렇게 뵙게 돼서 참 반갑기도 하네요. 고맙기도 하고요. 특히 MBC에서 불러주셔서. 지난 7월 1일부터 야인이 됐죠, 말씀 그대로. 그런데 그동안에 읽고 싶었던 책들도 좀 읽게 되는 계기가 됐고 좀 돌아보기도 했고요. 그런데 그동안 너무 12년 동안 의정활동하면서 너무 폭 좁게 하지 않았나 요새 많이 반성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중입니다. 네, 도약을 위해서. 이경영 의원님은요? 네, 지금 여러 가지 상황으로 도민들이 많이 힘들어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려움에는 결국은 버티고 인내하는 자가 결국은 승리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요. 이 순간을 잘 버티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더 나은 제주를 위해서 또 더 나은 개인의 행복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분의 인사로 시작을 해봤고요. 앞서 예고를 해드렸는데 일단 사실 제주에서는 지난주 굉장히 태용호 의원의 발언이 논란이 됐습니다. 제주에서 합동연설회, 국민의힘 합동연설회가 처음으로 열렸는데 이 자리에서 이 발언들이 나오면서 지금 논란이 됐고요. 사실 도당에서도 굉장히 좀 남감했던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처음에는 이거 혹시 뭐 잘 몰랐기 때문에 실수했던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왔었는데 지금 계속해서 연이어 나오는 발언들을 보면 그러지 않은 것 같아요. 소신인 것 같더라고요. 일단 두 분은 그 발언 들으셨을 때 이거 어떻게 좀 들으셨는지 제가 궁금해서 이번에는 이경영 의원님부터 좀. 네. 저는 국민의힘 소속입니다마는 저 자체가 4.3 유족이고요. 또 그 아픔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개인적 발언으로서 지나친 발언이다. 지나친. 본인의 생각과 신념을 중요한 공개된 자리에서 표명한다는 것은 상당히 신중하고 절제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 또 화해와 상생 치유로 나아가는 제주 사다 문제에게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 발언이다. 또 국회의원의 지위에서는 결코 해소는 안 되는 부적절한 말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또 사과를 드린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당 차원에서도 얘기가 좀 나오긴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신은 좀 안 굽히시는 것 같고. 박원철 의원님. 화나셨어요? 이분은 국회의원 자격이 없는 것 같아요. 국회의원이 되려고 하면 되고 난 이후에 국회의정단상에서 선서를 하잖아요.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법치국가잖아요. 법치국가인데 그 법을 부정하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또 귀순도 잘못했죠. 그러면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나는 대학생 시절부터 사삼 사건을 유발한 장본인은 김일성이라고 배워왔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면 자유대한에 귀순했노라고 그렇게 해서 당당히 지역주민들의 선택을 받아서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됐으면 그 발언에 대한 문제의식부터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걸 고쳐야죠. 그런데 그걸 고치지 않고 한다면 국민을 선전선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보안법 위반 사안 아닌가요? 검찰이나 국가정보원은 이거 압수수색해야죠. 제주도민들이 권위주의 정부 시절부터 이 사삼의 진상을 제대로 알려내고 정말 피나는 투쟁을 해왔잖아요. 여야 가릴 것 없이 사삼과 관련돼서는 한 목소리로 지금 사삼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지금 배보상 방안이 담긴 법률까지 통과되기까지 얼마나 노력을 받습니까? 의원님 말씀은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정식 정부 보고서가 있는데 공식 보고서가 있는데 그것을 신뢰를 안 하고 오히려 북한에서 귀순하신 분이 그 주장을 반복하고 있으니 사삼특별법에 의해서 진상보고서가 확정이 되잖아요. 그 확정된 내용을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거잖아요. 인정하지 않겠다. 그러면 본인이 국회의원 시절에 지금 2022년 1월이었죠. 사삼특별법 개장법률안이 공포가 되었을 때 그때 국회의원 신분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국회의원 신분이었죠. 그러면 그때 자기가 반대발언을 하거나 반대표를 이렇게 던지거나 그런 행위들을 하나도 안 해놓고 지금 와서 자기 소신은 변함이 없다라고 하면 북한 정권에서 배운 소신이 변함이 없다는 거잖아요. 거꾸로 말하면. 알겠습니다. 그럼 국회의원 자격이 없죠. 국회의원 내려놓고 이거 국가 수사받아야 돼요. 알겠습니다. 제가 하나만 정정할게요. 의원님 발언 중에서. 국정원과 검찰이 합숙수색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요즘에는 국정원과 경찰이 같이 갑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같이 가면 더 좋죠. 본때를 보여야 돼요. 알겠습니다. 화나신 거 맞네요. 지금 보니까. 일단 그 이후의 상황들은 아마 다들 아실 겁니다. 지금 도당에서도 대신해서 사과한다는 표현이 나왔었고 그다음에 중앙당에서도 이 관련돼서 사과한다는 발언이 나왔었고요. 선반에서 주의 조치하고 그렇게 했더라고요. 대의원은 그 이후에도 나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한다는 얘기가 나왔었고 어쨌거나 이런 일련의 흐름들이 있었는데 중요한 게 그건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4.3과 관련해서 또 다른 논쟁들이 벌어질 것이냐 앞으로. 여기서 이제 다른 시각이 좀 표출이 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있는데 4.3의 성격 규정과 전개 과정은 좀 분리를 해봐야 된다. 그러니까 4.3의 전개 과정에서 남로당 제주도당 인민유격대가 미 군정과 이승만 정부를 상대로 무장해 싸운 것이 객관적 사실임을 고려할 때 김일성과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합리적으로 의심을 해보는 것도 당연하지 않느냐.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거 누가 정리하신 거냐면 장성철 전 국민의힘 도당 위원장께서 정리를 하신 건데 아마 그 시각을 제대로 표현한 것 같아서 제가 이 부분을 좀 갖고 왔습니다. 허락은 안 받았는데. 이미 공개된 논평이기 때문에 그 책임은 본인이 져야 되는 것이고요. 논평할 가치도 저는 못 느끼고 있는데. 이를테면 지금 제주 4.3 사건과 관련돼서는 정명운동이 새롭게 벌어지고 있고 얼마 전에 유네스코 기록유산에 등재하기 위한 범도민 출범식까지도 개최하고 지금 불가역적으로 지금 확정된 어떤 지금 진상보고서란 말이에요. 그리고 중간에 대법원 제소라든지 행정심판이라든지 아니면 헌법소원의 제소라든지 모두가 기각각화 판정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지금 4.3과 관련돼서는 화해와 상생을 논하고 있거든요. 다시 아픈 생체계를 들천해보겠다는 것들은 저는 얄팍한 정치적 술수다. 저는 그렇게밖에 보여지지 않아요. 지금은 좀 더 승화된 4.3 정신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논하고 다시는 이런 국가폭력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정치 지도자들이 노력이 필요할 때이지 지금 이미 정리된 확정된 사실을 가지고 다시 들춰내겠다 이것들은 저는 정말 옳지 않다고 봐야 모르겠습니다. 그게 어떤 학자들이 새로운 증거가 발견이 됐을 때 학계에서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정치적인 정치 지도자들이 얘기하기에는 저는 아주 얄팍한 정치적 술수로만큼은 보여지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이게 국민의힘 얘기라서 조금 불편해 하시는 것 같아요. 불편하지 않습니다. 이경영 의원님. 우선 태용호 의원은요. 대학 시절부터 북한에서 그렇게 배워왔다고 한 사실 하나하고 북한 영화나 유튜브를 봐라 그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이거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대학에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남한에 왔는데 그렇게 교육받았으니까 그대로 믿어라 이런 얘기잖아요. 선전선전하는 거라고요. 그러면 이제 남한으로 왔잖아요. 북한에서 교육받은 사상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신념의 변화 가치관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북한 영화 유튜버가 북한의 사상을 선전하는 홍보 매체인데 그걸 그대로 수용하라라는 그런 의미로밖에 들리지 않아서 정말로 신념의 변화 역사관의 변화 가치관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이러지 못한 데서 상당히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제주도당에서도 정말 황당무기한 발언이다. 또 엄중한 조치를 중앙당에 요청하고 또 이런 발언이 나오지 않도록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 이런 말씀도 했습니다. 사상 북한 지령설거 관련되어서는 저는 법학을 한 사람으로서 그렇게 주장을 하려면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근거라는 건 뭐냐 하면 지령과 지시와 관련된 문건이라든가 녹취라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본인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입장을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상당히 신중해야 된다. 그리고 제주 4.3에 대해서는 정부 진상보고서가 이미 나왔잖아요. 그래서 4.3 사건은 제주의 특선 여건과 3.1절 발포 사건 이후에 비롯된 경찰 및 서북정련연합회와 제주도민과의 갈등. 그로 인해서 빚어진 긴장상으로 남로당 제주도당이 5.10 단독선거 반대투쟁과 접목시켜 일으킨 사건으로 판단된다고 진상보고서가 나왔으면. 즉 남로당 제주도당의 단독 행동이었다. 그렇게 나왔으면 그거를 믿고 신뢰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어떤 우리 제주노민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송을 듣고 있는 분들이 김일성 지시설이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근겁는 주장이고 오히려 이런 것들이 화해상생 치유를 가로막는 길이기 때문에 앞으로 정치인들을 비롯한 모든 분들이 정말 말조심을 하고 신중한 자세를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옳은 이견이고요. 진상보고서 작성할 적에 얼마나 많은 논란을 겪었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진상보고서가 확정이 됐거든요. 그 정부보고서로 확정이 됐었고 4.3특별법이 1999년도에 통과될 때도 상당히 논란은 많았었지만 대승적 차원에서 통과가 됐던 것이고 당시에는 국민의힘 전시내 의원님들도 다 찬성을 해서 통과된 법률안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지금 와서 저는 말꼬리 잡기를 해보겠다. 특히나 태용호 의원과 관련돼서는 북한 체제 3대 세습 역사 왜곡이 환매를 느껴서 귀순했다고 제가 본인 입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잖아요. 지금 잘못 들은 거 아니죠? 아무튼. 태용호 의원. 태용호 의원이요. 그려놓고 그걸 가지고 그걸 가지고 지금 와서 자기 소신에 변함이 없다? 귀순을 잘못했다는 얘기밖에 더 되는 거예요. 아, 예. 알겠습니다. 아까 3위층이 좀 이상하게 들려가지고 제가 좀 깜짝 놀랐는데. 어쨌거나. 두 분의 의견은 지금 다 공통된 의견이십니다. 관련돼서. 그런데 그 얘기를 하는 것도 그렇고 지금 공개적으로 그 얘기를 계속하는 것은 아직 우리 3위에서 북한과의 4.3 연계에 대해서 의심하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다는 방증은 되겠죠, 아무래도.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지지 발언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용호 의원에게. 다양한 의견은 항상 존재하지 않습니까? 역사를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어떤 딱 A라는 결론이 나서 A다라고 딱 결론이 나더라도 A다실 가능성도 있고 B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 C라고 볼 수 있는 거고 다양한 의견은 존재하는데. 그렇지만 B라고 C라고 주장하려고 하면 확실한 근거와 논거를 제시를 해야죠. 즐기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도 들고요. 저는 제주 지역에서만 이렇게 얘기하고 해프닝으로 끝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중앙방송에서도 하고도 그런 주장을 굽히지 않으니. 이거는 본때를 보이지 않으면 계속 이럴 거란 말이에요. 본때는 어떻게 보여야 됩니까? 국가가 나서서 수사해야죠. 수사해서 안 그러면 본인이 법률안 개정안을 발의하세요. 발의해서 통과시켜 보라고요. 그러든지 법치국가의 국회의원이 함부로 그렇게 무책임한 행동을 하면. 알겠습니다. 도당도 그렇고 사실 중앙방송에서도 난감한 경우는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바로 허용재 도당위원장과도 인터뷰를 했었는데 그런 거잖아요. 잔치집이고 지금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이 굉장히 흥행이 잘 되고 있는 상황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 여기다 찬물을 끼얹는 그런 발언이 나와버리니까 굉장히 아마 좀 난감해하셨던 걸로 제가. 도당에서도 허용재 위원장님께서도 참 난감해하시는 게 영역하시던데 도당 차원에서라도 국회의원 제명하라. 이런 정도는 나와줘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봐줘요. 중대한 조치를 하라고 분명히 얘기했고요. 또 이게 오히려 이런 태용호 위원 자체가 내세울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좀 자기가 뜨기 위한 전략적으로 개인적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이렇게 오히려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제주사담에 대한 올바른 사고 관심 판단을 심어주는 계기가 더 될 것이다. 더 좋은 방향으로 미래의 지향적으로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들 그렇게 되기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돼야죠. 할 말 많으셨구나. 오형훈 지사께서도 현직 지사하신 분은 그렇게 강하게 발언하기는 좀 어려울 텐데요. 아주 강력하게 성토를 하고. 그럼 그 얘기로 좀 넘어갈 거예요. 지금 오형훈 지사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요즘에 이런 일련의 흐름들이 있다 보니 지금 제주도에서도 계속 요구가 나오죠. 4.3 이번 추념식 75주년 추념식을 하지 않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께서 꼭 참석을 해달라. 오늘 오형훈 지사가 또 관련된 발언을 했었고. 오늘 준비상황 점검회의인가요. 네. 거기서 그 말씀 하셨더라고요. 유족회에서도 관련된 요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대통령의 참석만큼 강한 확신을 주는 것이 뭐가 있겠느냐라는 생각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어떻게 4.3 추념식에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을 할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네. 참석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고 타당하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국가추념인 일입니다. 이게 제주 4.3이. 그래서 대한민국이 대통령으로서 참석하실 거라고 믿고 있고요. 또 아울러서 그건 누구보다도 제주 4.3의 해결 문제에 대해서 총력을 가지고 진심을 다해서 열의를 가지고 해결해 나갈 것이다. 저는 참석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소위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보수 정권이라고 할 수 있는 대통령 분들이 한 번도 안 오셨잖아요. 명박 대통령님도 그렇고 국가추념일로 지정하셨던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안 오셨고 노무현 대통령님이 지금 두 번 여기 오셔서 사과도 하셨고 문재인 대통령도 사과도 하셨고 했는데 아까 말씀 주셨던 대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종지부를 찍으려고 하면 오셔서 메시지를 분명히 전달해 주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안이고 앞으로 이게 우리가 4.3 유족회화하고 경호회화의 만남이 이루어지면서 상당히 화회화 상생으로 많이 앞으로 전진했던 결과가 있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제는 보수와 진보가 가리지 않고 4.3의 해결에 대해서는 같이 하는구나 이렇게 보여주는 아주 좋은 사례가 될 거라고 봐요. 당선 시절에 왔는데 대통령으로서 올 것이냐는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관련돼서 요즘 안 오시지 않을까라는 예측들이 많아서 제가 그 부분을 여쭤봤는데 당선 시절에 왔다는 것은 그만큼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그 생각은 변함이 없을 것이다. 마음은 제주도에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희망사항 아닐까요? 꼭 오시리라 두 분이 믿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믿는 건 아니고 희망사항이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1부 마무리하고요. 2부에서 또 다른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오겠습니다.